그 요즘에 이제 그 뭐 과거에 이제 화곡동에서 이제 이런 뭐 대규모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 뭐 갭투자를 200채, 300채 해가지고 갑자기 집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바지 사장을 내세운 거예요. 그거는 열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건축업자가 비싸게 땅을 사요. 땅도 비싸게 사더라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빌라들이 거래된 거를 보면은 2000,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서 한 2300만 원 정도 한 평의 가치가 거래됐다 그러면은 업자들은 뭐 한 3000 정도 사겠죠. 그렇죠. 사가지고 집을 적게 질수록 이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적게 더 이상 쪼개지 못한 게 주차장법 때문에. 그렇죠. 주차장 대수를 맞추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에 맞춰서 집을 지어요. 지어가지고 일단은 공인중개사들은 아마 이런 일에 거의 참여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대개 보면은 분양팀들을 데리고 다녀요. 건축업자들이. 이분들은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 10만 원만 더 받아도 구청에서 받혀요. 이분들은 3000만 원 4000만 원 수수료 주고도 양도세 혜택까지 받아요. 구청하고 상관도 없어요. 얼마나 돈 벌기 좋은데요. 하나 쓰면은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분양팀에서. 그러면은 분양팀에게 내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2억 한 5천짜리를 3억 7천 정도의 전세를 넣습니다. 내재가치 2억 5천 원. 3억 7천의 전세를 넣어요. 그러면 바지사장을 불러요. 야 거기에서 도장 가져와. 이전비까지 줘요. 그리고 용돈 하나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줘요. 한 집당. 한 집당. 그러면 바지사장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지하실 살면서 이걸 자기 명의로 하는 거예요. 500시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안 터졌으면요. 한 3, 4년 전에 오래전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 빌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벼락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세 연기 같은 걸 못 해주고 이래가지고 차압 들어오고 또 이번에 종부세고 재산세고 엄청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오니까 그 돈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 돈 낼 돈이. 그래서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걸 나는 공식화되어 있는 게 집값의 8%를 수수료를 줘요. 그런데 8% 더 줘요. 5천도 줘요. 3억 7천짜리 쓰고 5천만 원 수수료 말이 됩니까? 수수료가 비싼 그런 거는 결국은 그 피해가 집을 산 사람한테로 와요. 전세 산 사람한테로. 그렇죠. 특히 수수료가 비싼 것은 오피스텔 하나 팔면 엄청 수수료가 비싸요. 공식적인 수수료도 비싸요. 그리고 이런 빌라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 쓰는데 3천만 원 전세 세입자 데리고 오면 3천만 원 준다 그러면 내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3천만 원 벌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세를 놓습니다. 세 안 나가겠어요. 그냥 채워지죠. 시간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비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라리 이런 게 은행이나 대출 같은 전세대출을 해줄 때 야 이건 너무 전세가 비싸니까 우리 대출 못 해준다. 이렇게 컨트롤을 해줬으면 이런 사건이 안 생기죠. 보험회사도 매매 사례로 이거를 하니까 계속 주변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가격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복성식 평가법으로 해가지고 원가를 산출해가지고 원가 이상은 대출 못 해준다 했으면 사람들은 다 구제되죠. 은행에서 차단시켰죠. 그리고 건축업자도 이렇게 땅값을 올릴 이유도 없죠. 건축업자는 시세보다 한 30% 비싸게 땅을 사도 이익이 남아요. 그러니까 땅값을 올려버리죠. 단독주택이 단독 잘하시잖아요. 단독주택이 비싼 이유가 이래서 나옵니다. 단독이 왜 비싸게 내야 되느냐. 멀쩡한 다가구도 지금은 돈이 되면 헐어버려도요. 지면은 훨씬 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다가구도 업자들은 비싸게 사는 거예요. 명도만 된다면. 명도 조건이 항상 나오죠. 근데 이제 임차임장에서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기를 짜고 치는 건지.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싸. 전세금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여기 계약을 하겠죠. 쇠집이고 하니까. 특히 공통점이 2030 세대하고 의외로 또 연세 많으신 한 70대 한 분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요. 신축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신축 좋아하죠. 신축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유난히 이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묻지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상담을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H동에 들어가는데 얼마더라. 그거 물린다. 이사 못 간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오고 계약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합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네. 자녀들이 이겨요.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 고집이 부모를 꺾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해달라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재수 없으면 수업료 내는 거죠. 비싼 수업료. 보험을 가입했으면 수업료가 싸고 보험을 가입 안 했으면 전세금의 절반은 무조건 떼이는 거죠. 그게 언제 멀겠어요 그게. 일단은 서류적으로 일단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공부를 하면 가능해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장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봐가지고 이거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업자가 이 집을 형당 3500 주고 샀든 5000 주고 샀든 그건 싹 무시해야 돼요. 네 네. 이 지역의 보편 타당한 일반적인 대지 가치가 얼마인가. 네 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 강남도 예를 들어서 보면 강남에 한 평에 3억짜리 땅도 있지만 네 네 네 네. 지금 계산해보면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계산돼요. 네 네. 3억짜리 땅도 있지만 4천만 원짜리 땅도 있고 아주 우진 땅은 보통 한 6천에서 7천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거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거는. 네 네. 그러면 강남의 대지 기준 가치는 6천이나 7천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32평은 이치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적정한 내재 가치다. 그냥 답이 나오죠. 네. 요건 빌라는 식은 죽 먹기에요. 아니면 차 가지고 가서 내 방만 다 재고. 예를 들어서 공용면적은 한 마이 넣어서 3평. 들어가서 공용면적 3평 해가지고 나누기 2하면 돼지 평수 돼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딱 나누기 이해하면 이해해가지고 나온 가치에 평당 2천. 많이 쳐줘도 2천원으로 쳐주면 그 집이 아주 뭐 한 5억 6억 나가는 집이라도 계산해 보면 한 3억 5천 4억 밖에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재 가치를 찾아가면 전세 가지고 걱정할 일도 없고 내재 가치를 공부하면 집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은. 부부싸움 이해해요. 열심히 돈 모았다. 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는 거죠. 네. 재테크 비법이 있다면. 재테크 비법은. 네. 첫째. 네. 싸게 사는 거. 네. 둘째. 저평가된 거 사는 거. 셋째. 올라갈 집 사는 거. 네. 똑같애 내용은 싸게 사는 거. 싸게. 그 가치에 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하실 같은 거는 거래가율이 한 60% 선에서 우리는 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하실은. 네네네. 1층은 조금 더 싸겠죠. 그리고 2층도 조금 더 싸고. 3층 4층은 정상적인 가격. 에레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따라서 이제 에레베이터가 있으면은. 높은 층일수록 거래가율이 높을 것이고 낮은 층일수록 몇 프로씩 거래가율에서 차이가 나는 그것으로 건물 가치를 조정할 뿐이지 내재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재 가치가 1억 나왔다 그러면 지한은 6천 그리고 1층은 한 9천 2층은 한 9천 5백 3층은 1억 4층은 1억 5백 프로테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내재같이 얘기하면서 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려주신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평당 가격이 뜨잖아요. 그게 평당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죠. 다 다르죠. 거기서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쪽 부동산들이 이제 그 가격은 제일 잘할 테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재건축을 한다든가 건축업자가 산다든가 뭐 이런 거는 가격이 60% 70% 이렇게 부풀려 줄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호재가 없고 밋밋한 그런 거래가 있잖아요. 고통상적인 거래 빌라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가격들이 아니면 단독주택 상업적 위치하지 않은 아니한 단독주택의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봐서 평균을 내는 면은 거의 비싸답니다. 대지 가치는 대지 가치는 건축업자들이 산 것보다 지금은 한 30% 정도 낮게 보면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업자들이 한 30% 정도 비싸게 산다. 그렇게 보시면 이 30%는 어떻게 보면 명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거네요. 명도에 대한 프리미엄이지만 굉장히 비싼 여기 자신이 있는 거죠. 한 분양할 자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우면 산이 다 팔려가니까 안 팔리면 30%가 아니라 30% 싸게 사도 안 팔리면 못 사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되게 좀 가파르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심리를 무시한 그 뭐 정부정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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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사실 집값 조정을 정부에서 진짜로 원한다면 네, 네. 이것부터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심리부터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정부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집이 한 채 있건 두 채 있건 사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취득세입니다. 네, 네, 네. 이 취득세대 취득세라는 것은 뭐 1년 안에 판다 지금 뭐 엊그저께 보니까 2년 안에 팔면 뭐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네. 집이라는 게 이게 2년 안에 판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못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년 길게 하다가 지금 당장 안 팔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집을 사가는 것도 포기 네, 네. 집을 파는 것도 포기 팔면은 못 사거든요. 괜히 가지고 있다가 집 팔고 돈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에 투자하든 뭘 하든 써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공급이라는 게 분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럴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분양 물량이 나올 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몰리고 더 계속 맹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취득세나 안도수세 이런 기존의 주택들도 이제 공급 물량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공급 물량이죠. 1년에 서울에 공급 물량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십만 개가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매물로 내놓으면 몇 십만 개가 매물로 나옵니다. 매물은 아파트만 매물이 아니라 요즘 보면은 아파트만 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문가일수록 집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일수록 집은 살기 좋고 편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파트만 집이고 빌라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거는 집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심리가 아파트로 불을 붙는 거 아니냐. 끝으로 구독자분들 해주시길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방불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에 목매지 말아 아파트에 아파트를 사시려면 아파트를 사서 살고 싶으시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반드시 아파트나 빌라에는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 내재 가치가 아주 적평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야지 그냥 막 남이 산다고 해서 같이 휘둘려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집값은 땅값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집값의 주원료는 땅인데 땅은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70-80% 이상이 땅 가치에 의존하고 집값이. 땅 가치는 안 보고 사람들이 지금 건물 가치만 보고 있거든요. 건물은 궁극적으로 훼손되고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은 갈수록 가치가 올라지고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가치를 기준으로 집을 사려고 생각을 해야지 건물 가치로 샀다가는 우리가 명품을 사는 거나 아니면 금으로 아주 좋은 장식을 샀다가 나중에 그 금을 다시 팔려고 하면 장식값 빼고 무게 달아서 금 무게만 똑같습니다. 집도 그래서 건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신축을 비싸게 들고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답은 저평가된 집을 살 수 있는 요령을 배우고 그 요령은 이 책 이거 한 230페이지밖에 안되잖아요. 처음에 왜 세계 3대 버블을 내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부동산 요구가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그때도 버블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집단이 그쪽 미국하고 아니요. 영국하고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했다가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맨 먼저 네덜란드부터 툴립 한 뿌리에 기가 막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값이 그 정도는 가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에 매매되다가 갑자기 이게 25억에 매매가 됐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20억짜리를 25억에 안 삽니다. 이런 걸 살 수 있는 수요가 서울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예로 비트코인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팔아야 되겠어서 팔았는데 돈이 100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사기당할지 은행에 넣어놔도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남에 집이랑 한 두 개 사놓자. 사잖아요. 집이 없어요. 그런데 20억에 내놓은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해보면 25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5억 쪼고 사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는 그게 진짜 25억으로 오르는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버블 형태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 중에 일부라는 거죠. 이런 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2017년 18 이때부터 버블이 꼈다고 보신 거잖아요. 보세요. 17 18 19 20 22 22 년 상승을 했단 말이죠. 제가 작가님 입장이면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보세요. 천재물리학자 뉴튼 아시죠. 뉴튼이 회사 주식을 샀어요. 계산 천재예요. 중앙은행 총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샀는데 주식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를 샀는데 몇 달러 안 돼서 2억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절대 이익을 낼 수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2억을 받고 얼른 팔았어요. 팔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비화장 되는 거예요. 야 니 계산 천재고 우리나라 화폐를 주관하는 내가 야 나는 지금 3배 남았어야 4배 남았어야 이래요. 이러니까 뉴튼이 열받아가지고 계산도 안 해보고 그래 있는 돈 딱 모아가지고 한 30억 꼴치를 샀어요.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휴지조합 됐어요. 이게 지금 집은 머리가 좋고 학벌 좋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투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언제 할 건지 언제가 저평가 시점인지 이 시점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 이걸 찍어내는 게 가장 잘하는 투자거든요. 투자의 비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딱 거기에 있습니다.